한글자막 by 한효정 작품 번호 27, 아트파고라는 소라 형상의 터널과 태우를 응용한 예술 쉼터입니다. 파도에 기울어진 태우의 모습과 캐녀를 기다리며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던 옛날 바닷사람들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소라 형태의 나무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편안한 음악이 흘러나와 여행객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줍니다. 잠시 나무 의자에 앉아 음악과 함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명성의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이중섭 화백의 추억이 깃든 자구리 문화예술공원에서 아쉬운 마침표를 찍고 서복전시관으로 향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